세원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원병원에서 고관절과 무릎 질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곽상준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된 이유는 저희가 외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관절, 골반 주변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흔히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단순히 골반 주변이 아니라 서해부 통증, 우리 허벅지와 몸통을 이어주는 서해부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런 환자분들 중에서 도대체 이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서해부 통증에 대해서 복시원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부는 다리하고 허벅지하고 몸통을 연결하는 부분을 말하고요 우리 보통 골반을 이야기하면 골반의 앞부분, 옆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눠서 통증 부위를 말씀하시는데 서해부는 그 중에서도 골반 앞부분 통증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해부는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의 통증은 척추에서 내려오는 신경으로 인한 통증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복부나 내장기관에서 생기는 탈장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관절의 이상 때문에 오는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보통 신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 같은 경우는 척추, 허리를 이루고 있는 요추부, 요추 윗부분 보통 요추 2번, 3번, 3번, 4번의 디스크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서해부부터 허벅지 앞쪽 부분 무릎까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사실 이런 신경통증 같은 경우는 관절에서 오는 통증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조금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신경통증은 활동하시는 남보다는 주로 활동이 다 끝난 저녁 시간대나 아침 시간대에 전기가 흐르듯이 좌르륵 하는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더 많고요 운동과 고관절을 움직이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과 크게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활동할 때 다리로 움직이거나 그다음에 고관절 부위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통증은 신경통증보다는 관절에서 오는 통증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절에서 오는 통증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관절을 움직이는 고관절 주변의 근육 때문에 오는 통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관절 안쪽, 연골이라든가 다른 관절 내 구조물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인 경우도 서해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주변 근육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은 대표적으로는 장요근이라고 해서 골반 안쪽에서 대퇴골 근위부까지 연결이 되는 근육이나 아니면 대퇴직근이라고 해서 골반 부분부터 무릎까지 연결되는 근육 부분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흔히 서해부 통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장요근 통증과 대퇴직근 통증은 보통은 다리를 들어올리는 그러니까 누워서 쭉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올릴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무릎을 앞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동작을 할 때 서해부에 아주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장요근이나 대퇴직근의 염증 또는 여러 가지 대퇴직근의 파열이나 주변 부분의 염증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관절 내부에서 오는 통증은 우리 고관절 내부에 고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비구순 연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비구순 연골이 손상이 됐을 때도 이 서해부 통증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가장 많은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다른 관절들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이 관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빠지지 않고 또 아주 골반 부분하고 대퇴골두 부분이 아주 빈틀없이 딱 위격이 맞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관절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라는 골반이 움직일 때 비구 부분, 골반 부분과 대퇴골두가 충돌이 되면서 이 비구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찢어졌을 때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으로 인한 비구순 연골의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연골 파열 자체도 서해부 부분에 아주 날카로운 통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관절 내에서 발생하는 비구순 연골의 손상으로 인한 통증은 특징적으로 양반다리 자세를 할 때 날카로운 통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되던 양반다리 자세가 잘 되지 않거나 양반다리를 하려고 할 때 서해부 부분에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관절 내부에 있는 연골 특히 비구순 연골의 손상이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절 내부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자체가 우리나라 특유의 맨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오래 앉아 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오랜 시간 장기간 작업을 하는 이런 생활 패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오래 하고 있는 자세를 일단은 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양반다리가 잘 됐는데 갑자기 양반다리가 잘 안 되거나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로 섣부르게 진단을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병원에 오셔서 몇 가지 간단한 진찰과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보면은 쉽게 통증의 원인을 어느 정도는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돼서 양반다리가 안 된다거나 통증이 심하시다 그러면은 병원에 오셔서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와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끝